그런데 너무 기대되더라고. 오, 바삭. 바지야. 오, 바지야. 오, 바삭. 괜춘, 괜춘. 일단 신발부터 신어봐. 예쁘다. 저러면 드레스업이 되는 거죠. 약간 이런 거를 이렇게. 예쁘지. 진짜 거의 지금 시청자인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대박. 슈슈스에 손에 이제 거쳐갔어. 세련. 이거 진짜 예쁘다. 화사가 잘 어울린다, 옷이. 얘, 여기다가 이거 딱 해야겠다. 이리 와봐. 우리 그 말복걸이 이거네. 우와, 목걸이에요, 말복걸이? 이거. 대박. 오바사야.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내릴 때 입었어요. 그래서 약간 빼콤을 살짝 넣어서 더 뭔가. 와우. 와우. 왜 유럽 스트레이트 룩 같은 거 사진 막 뜨잖아요. 그런 거 보면 서양꾼들은 머리가 뭔가 이렇게 까문 건지 안 까문 건지. 약간 이런 느낌. 지시하게. 그게 이렇게 멋있더라고. 화사가 머리 색깔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살려서 딱 해 주면 멋있죠. 어머, 어머, 어머. 어떻게. 예쁘다, 네. 애티튜드가 너무 좋아. 우와. 엄청 예쁘지? 엄청 기러워. 어머, 어머. 점프슈터. 역시 옆 입을 때가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아무래도. 오, 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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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시크하게. 카키산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거. 살짝 워킹을 한번 해볼까요? 조금만 더 내릴까? 살짝 이렇게. 답답해 보이니까. 오케이. 와우, 진짜 잘하더라고. 너무 재밌는 거야, 인형 옷 입히기. 와, 와, 맞아. 안 돼, 옷 입힐 맛이 난다. 그치, 그치. 이거 해결했어, 월요일 화요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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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예쁘다. 약간 얌전한 느낌으로. 맞아, 이거 신어. 너무 예쁘다, 그럴 수 있어. 또 내가 좋아하는 약간 스타일이야. 약간 이런 드레스 같은 거 입을 때 좀 투박한 샌들 신는 거 입지. 맞아, 맞아. 운동화까지는 좀 오바한 것 같고. 샌들. 차라리 이런 그냥 덜 스포티한 샌들? 이것도 예쁘다. 예쁘지. 여기다 그냥 바디건이나 뭐 위에 재킷 입어도 되고. 이거를 살짝 입었다고 하면. 목요일. 목요일은 영화사 밑에 루가 있어. 그래갖고. 영화사? 화사도 뭐 찍을 수 있는 거죠, 뭐. 영화도 찍을 수 있고. 영화도 찍을 수 있는 유따구룩으로 한번 해볼게요. 유따구룩. 진짜. 도착.